5 으 으 5 으 으 으 으 으 도착할 자시자마자 바로 멀리 던져있을듯이 감는데 힘드네 손맛을 충분히 보세요 울어? 작은거 같은데? 잠시만요 야 저걸 걸어서 아니야 기다려봐 내꺼를 걸었던 거야 고도구야 올라타가지고 내꺼는 바닥을 걸고 흔들리니까 왜 그래 이제 나와 나와던 줄 알았어 그니까 그건지 알았어 이번리 어디야 나와던 줄 알았어 여기 좀 잡아주시겠어요? 어디가 들어간거야 감겼나? 나와던 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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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 나와던 줄 알았어 본인 스스로 밥을 못해 주는 사람은 밥 드시지 마세요 나처럼 나와던 줄 알았어 나와던 줄 알았어 여기 어디에 온거야 뭐지? 못 잡은 사람들이 요구조건이 많은거야 원래 개꾼이 잘 먹어야 되는거야 아이고 이이이이 하나님 너 나와요 동국이야 천천히 가보세요 오늘 가장 밝으신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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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직 있습니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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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택이? 아유 세상에 새치잖아 새치? 새치 이면수 하하하하 떨어지는 걸 박아먹을구나 예예 맞아요 하하하하 하하 하 뛰어왔어 하겠어 하겠죠 툭툭툭하다가 하다 하 자, 올라가겠습니다. 어느 정도 됩니다ında? 오늘 쇼크리amaasta 왜이렇게 약하게 메셨어요? 오늘 또 쇼크리아스를 만들어hero였어요 이게 15 헬비야 10 헬비나 12 헬비밖에 없어 야아 내가 드리우면 좀 드리우면 필요는 해 광어 해 광어 우럭 같은데? 참으러 오는데 참고 오! 좀 더 좀 더 오케이 횟거리 했다 횟거리 했다 와 대박 그러게 오늘 또 오후에 터지네요 바늘에 빠졌습니다 일단 요거 좀 놓고 터졌어요? 바닥이라고 했잖아 고기 올라왔어요 한창 올라왔네 치만둘 치즈 치즈 마치 마치 치즈